안녕하세요 주위원들 탈렁입니다 오늘 해볼 챔피언은 나사스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콩콩이 나사스로 어떻게 마스터 나사스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는 여닭으로 들어주시고요 가보도록 하죠 가자! 오 뭐야 서포트템이 없는데? 도전도 난 가야 되겠는데? 한 줄기의 딜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까악 미니언 다 탄다 그러지 말아 다오 그래 뒷라인 안 탔으면 됐지 농사 못지음 농사 빌드 아닙니다 나이스 어? 진짜 배포 안 먹고 마라 아 이게 맞네 그렇지 좋아요 앗! 야! 아니 이거 Q가 왜 안 날아가? 선임력이라서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님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아 근데 레벨링 안된건 좀 아쉽네 2는 3개만 찍읍시다 별일이 없다면은 에이 딸깝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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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그러지 말라 어때 짜릿하지 오늘 따끔하게 맞는 거야 따끔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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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그래그래 저 말을 들 수밖에 없던 이유야 이게 버틴다고 버텨지면은 다 캔앤하지 이 자식이 안 돼 형 집 간다 용해줘서 고맙다 안 되겠다 악포 간다 미얀들이 악포? 못 참지 지옥의 장판맨이나 해야겠다 오랜만에 게임이 길어지길 기대하면서 5등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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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래 고맙다 킬 먹었잖아 한잔에 내 대포 18 케네님 저랑 놀아요 감사합니다 아 아하하하하 어딘가 어? 잘가 죽었죠? 장판에 있으면서 정화를 맞으시면 안 되죠 왜 이렇게 게임 부조리하냐고? 쟤도 부조리한 애 골랐잖아 너가 먹어라 그래 먹어라 그래 하면서 딴 데 갈기 예 이어가지 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아쉽다 아 네 암흐기 인장 으흐흐흐흐흐 그래 맞아야겠지? 와 데미지 이제 시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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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야 아이 잠깐만 망가졌잖아 망가졌잖아 맞았고 너 한 대 더 맞으면 나한테 골로 가는거야 아쿠션이 뒤에서 노리고 있어 무능한 새끼 갔어 내가 봤을 때 어? 노트딜 때문에 어시가 묻어있네 레전드 어 싸움이야? 아 뭐야 이쪽으로 가야지 도망가지마 죽이지마 죽이지마 죽이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됐다 난 저주만 해서 죽여 느려져라와 죽음의 장판만 써서 죽일게요 반갑다 반갑다 음 흐으으으으읏 흫 비비면 이겨 나 오늘 악포랑 태블방까지 하고 그냥 비비게 나섰어 함 어? 어 맞다 어어? 도와줘 어 나이스 음 그래 그래 죽여버려 죽여버려 안 돼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아 나도 아이 나도 줘 어? 기다려 내가 저거 죽일거야 됐다 이제 그냥 W쓰고 또 비벼야지 응 어 그래 그래 군까지 아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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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거든 하하하하하하하하 털렌 안치면 나는 절대 안 끝내 오늘 그러기로 했어 리신이 근데 돈 많이 먹어도 딱히 상관없지 않아? 안녕하세요 어 도망가야겠다 리신이다 어 어어 어 어 됐다 저거 죽여줘 W 잡아줘 빨리 안 잡아? 내가 잡아야지 그럼 어 됐다 자아 두번째 템 나왔어요 어? 바다의 드래곤까지 나왔는데 어? 잘가 까봉 죽어버려 거란티 거거단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템 라일라이 대 테블방 추천받습니다 어차피 지금 질겜 메타 됐거든 극한의 질겜으로 갈게요 라일라이도 맛있는데 테블방도 맛있어가지고 넌 못 지나간다 응 아 느리게 했어 가자 어 느리게 했어요 느리게 했습니다 됐어 저거 저거 죽이지 마 죽이지 마 내가 할게 어? 아지르구나 내가 저거 죽일래 넌 못 지나간다 어 음 가자 하하하하 아주 맛있어 어 아여 저리 가세요 루시안님 그러지마세요 아루 루시안 주르나지마 애잇 우린질 Powell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어 오 어 에잇 오피해야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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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형은 그냥 견문색 빼기까지 가졌어 어 일단 메자이 사 아니 저 딱 오늘 태블방 뽑으면은 완벽해요 내가 원래는 이런 개트롤이 있으면 안 올리거든요 나도 개트롤이니까 합법이야 본인도 개트롤이야 아 그럼 메자이 팔걸 그냥 어? 돈이다 하지마 하지마 먹었네 그렇지 아니 이딜 꽤 센데 느리게 하고 이이 궁 그렇지 힐 된다 힐 어 나해약 뭐야 부활했네 야 나 9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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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게임 끝내러 갑니다 이거 먹고 비비로 감 아니 이론상 초당 10%씩 깎는다고 지금 궁 7%야 초당 됐다 끝 나 힙을 개방하러 갑니다 아 이거지 절대 어울리지 않는 삼신기 완성 이건 해야지 너무 잘 어울려 이제 이 장판 딱 깔거나 궁 장판 딱 하면은 무적이야 궁 비비러 그냥 가자 어? 장안아 나 난 비비 하지마 죽이지 마 으아 아 아 나 비비로 가야돼 일로와 아 아 포까지 있으면 좋았을텐데 정신이 나다 버린거죠 아 뭐야 아니 그쪽으로 하면 어떡해 친구야 나 존나 다행이다 그래도 내 꿈을 이루고 가네 신하템이 사라지기 전에 악포 이제 사라지거든요 내 꿈을 이뤘어 악포 사라지기 전에 리안드리 악포 태블방을 성공시켜버린 거예요 뭐야 딜 나쁘지 않게 넣었네 그래도 생각보다 마지막 악포 재밌었다 템 진짜 슬픈 것 봐라 아무튼 오늘 도트뎀 마스터 나소스였습니다 리안드리 악포 태블방 콩콩이 점화 주문자결 좋았다 끝